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법원 주변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 진영 모두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실화한다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사업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질 걸로 보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쿠웨이트를 3대1로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A매치 50호 골을 넣으며 황선홍 감독과 함께 한국선수 최다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호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새로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선거의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백길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는 이례적으로 5시간 넘게 진행돼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구속되면 다 공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 자료나 뭐 없습니까? 잠시만요. 창원지법은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 후보자 2명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이고 예비 후보자들이 건넨 돈은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USB 등을 폐기한 사실을 고려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씨의 구속으로 검찰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명 씨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확보해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앞서 저희 MBN은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받았다 주장하는 돈봉투 사진이 나왔고 검찰이 이 사진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 MBN의 추가 취재 결과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은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채 기자의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돈봉투를 받은 횟수는 두 차례입니다. 다만 명 씨는 돈을 받은 시점은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명 씨는 교통비 명목이었고 기억나는 건 2021년 9월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명 씨는 왜 돈봉투 사진을 찍었냐는 검찰의 질문은 김 여사가 이후에 영부인 되지 않으셨냐 얼마나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겠냐라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돈봉투가 오간 정확한 시점과 금액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가는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2022년 6월에 돈봉투가 오갔다는 사실을 명 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는데 명 씨가 기억하는 2021년 9월과는 다소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단순 경려금 차원이었는지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 봉투에 담긴 액수에 대해서 강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은 당시 명 씨의 동행자 김 모 씨로부터 돈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 봉투 관련 조사에 압박 수위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나눔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명 씨가 함 교수에게 지난 2022년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A 씨를 챙겨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부탁해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함 교수가 이 같은 부탁을 받고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이웃으로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조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명 씨가 함 교수를 언급하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함 교수는 명 씨와 연락을 나눴는지에 대해 기억에 없었던 것 같다며 A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 1억 2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대응 1단계까지 발령된 끝에 약 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제주 구좌읍의 해상에선 고장난 배를 살피려고 물에 뛰어든 60대 선장이 실종돼 경찰이 12시간 넘게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뻘건 불길 옆으로 검은 연기가 심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4층짜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과제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인근 주민의 접근을 금지하는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소방은 자동차 부품 도포 작업 중 분진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는 60대 남성이 제주 구좌읍 세화항 인근에서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남성은 동승자와 함께 모터보트를 타고 가던 중 선체 스크루의 이상을 감지하고 이를 살피로 입수했다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비함정 내척과 항공기 한 대 등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13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차량 브레이크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운전자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화재로 일대 도로가 약 30분간 통제되고 소방 추산 약 5,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제공되는 우리 돈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등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권 인수팀은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우리 돈 1,000만 원 정도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이렇게 주는 돈을 세금 낭비, 이른바 녹색 사기라고 명명하며 폐지를 공헌해왔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도 예외는 아닌데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최측근이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정권 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보조금 폐지 시 테슬라가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경쟁사를 몰락시켜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5%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인력 감축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노조 측은 오는 18일 개표에 파업 찬성이 의결되면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또 올해 1월에서 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이제 전화뿐 아니라 휴대전화 어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려고 만든 스마트폰 어플이 있는데요. 중국의 한 범죄 조직이 우리 경찰 앱과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거꾸로 개인 정보를 빼내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시티즌 코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번 뉴스 유심히 봐주셔야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권용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우리 경찰청의 피싱 탐지 앱인 시티즌 코난 설치 화면이 뜹니다. 사용자 휴대폰의 권한이 자동으로 허용되고 악성 앱 검사가 시작됩니다. 얼핏 보면 진짜 같지만 앱스토어부터 앱까지 전부 가자입니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수사기관 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앱을 만든 겁니다. 악성 앱은 통화와 문자, 연락처 등 개인 정보 탈취는 물론 전화와 카메라 작동 등 조작까지 임의로 가능하게 설계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소스코드에서 중국어 각주와 도시명이 포착된 점과 유포 IP 51개 중 47개가 중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중국 내 범죄 조직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 당국과 국내에 유포되고 있는 악성 앱 개발 유통에 관여한 범죄 조직 색출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종상을 입힌 피해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미용사로 알려진 34살 남성 서동하인데요. 겨우 한 달 정도 만난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심우영 기자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4살 서동하의 사진입니다. 경찰이 서동하의 구속 직후 사진, 이른바 머거샷을 공개한 겁니다. 피해 여성과 사기다 올해 초 이별 통보를 받은 서동하는 지난 7월부터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세 차례 신고됐고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 결국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쫓아 올라갔습니다. 흉기를 휘둘렀고 여성은 숨지고 그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경북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는데요. 서동하는 이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사로 알려진 서동하는 경찰에 4개월을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순진 여성과 사귄 시간은 한 달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서동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요즘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IP 카메라 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이나 돌보미에게 맡긴 아이들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커들이 이 IP 카메라를 공격하면서 사생활 침해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나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파트 가정집 내부의 실시간 장면이 외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사람까지 찍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거나 이웃끼리 영상통화를 할 때 사용하는 월패드가 해킹된 겁니다. 가정집 홈캠이나 민간 사업장의 IP 카메라 역시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계속되자 정부가 사생활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에서도 보안이 인증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하는 겁니다. 또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보안 기능이 강화된 월패드를 도입하도록 시공사에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천적으로 초기부터 보안성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MOU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 발표안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해킹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기술적 대책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구성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를 꺼두는 것만으로도 해킹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어제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을 수능시험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능시험 국어영역 지문에 한 인터넷 주소가 나왔는데 이걸 눌러봤더니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연결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폐쇄됐는데 교육당국 요청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유영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시험지입니다.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한 지문에 링크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플러그와 콘서트에 관련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인터넷에 해당 주소를 넣어보니 윤 대통령 부부 특검 촉구 집회 안내로 연결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수시간 집회 장소와 시간 등의 문구를 노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집회 내용은 빼고 수험생 응원만 남겨놨는데 현재는 접속이 아예 불가한 상태입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사이트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인터넷 주소로 집회 안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MBN이 도메인 구매일 등을 확인해 보니 수능 당일인 11월 14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누군가 국어 시험지가 공개된 직후 해당 인터넷 주소를 사들여서 집회 문구를 띄운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상 개인 이름이나 법인 등 도메인 실소유주도 공개되지만 익명으로 처리돼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부와 평가원 측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수능의 문항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배부된 맑은 옥색의 수능샤프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능날인 어제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올해 수능샤프를 구한다는 거래 요청글과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로 만 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능샤프는 문구 애호가들의 단골 수지품이기도 하고 또 예비 수험생들이 필기감을 미리 익히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수능샤프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새로운 색깔로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뜻한 초록빛을 띄어서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네요.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 씨가 귀국 후 받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나정 씨를 조사했고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확인됐는데요. 김 씨는 귀국 전인 이달 10일 SNS에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죽을 것 같아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는데요. 한편 경찰 때는 이번 사건을 김 씨가 주거하는 관할 경찰청 마약 전담팀에 이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고 송재림 씨가 생전 사생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송재림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SNS를 중심으로 한 사생팬이 송 씨를 괴롭혔다는 내용의 글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생팬인 한 일본인이 수개월 동안 송재림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송 씨의 사망 배경과 사생팬 행동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생전 이런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거란 게 많은 팬들이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사생팬으로 지목된 인물은 SNS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한 걸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오늘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오늘 2심 재판에 선고가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이번 선고를 앞두고 오늘 국민과 여야 모두의 눈은 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합의 직원이었으니까요. 이 대표는 친분이 없다는 주관적 표현이었을 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징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가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친윤계, 친한계 할 것 없이 오랜만에 함께 힘을 모아 이재명 대표 공세에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에겐 500억 가까운 돈이 남는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호도하는 자해 마케팅을 그만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해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맹비판 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 유죄 선고를 전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국민의 문 또 아무리 여론을 선동해도 이 대표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무죄를 받을 경우 여권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위진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 여론전에 나서며 청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앞서 보신 국민의힘의 총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방위적인 이재명 방어작전에 나섰습니다. 무죄는 당연하다. 이재명 지도체제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 지지자들까지 총동원한 민주당은 오늘 선고가 나올 법원 앞에 집결합니다. 무죄 판결을 위한 마지막 여론전에 나서는 겁니다.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입니다. 첫 사범리스크 시험대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참석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1심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무죄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죄를 가정한 질문엔 이 대표 체제의 굳건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응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에도 이미 판결문은 나왔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총 동원령까지 내리며 법원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오늘 재판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먼저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데요. 남편의 선거를 돕기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김혜경 씨 측은 증거 없이 추론으로 유주가 선고됐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내가 정치 보복에 희생됐다며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와 김 씨의 수행원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10만 4천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음식 접대를 통해 당내 중진과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끔 도왔다며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공무원인 배모 씨가 알아서 결제한 거라며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가 더 필요하다면서 다섯 차례 추가 공판까지 연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고 결론 짓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식사 모임은 물론 앞뒤 행적까지 살펴본 재판부는 공무원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의사 전달을 받지 않고는 음식값을 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묵인이든 용인한 것이지 모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 측은 단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씨 측이 즉각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에서도 판결문을 살핀 뒤 항소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특검에 반발한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외 요구로 두 차례 폐기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대폭 줄였고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2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2인은 야당이 지명한다며 결국 야당 추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방탄용 특검에 국민 혈세를 쓸 거냐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고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 대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의 지난 공천을 놓고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나오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도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가능성까지 나오자 이준석 의원 결국 참지 않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 언급한 녹취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 방침에 대해 공천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당대표 참고인 조사일 것이라며 필요하면 더 확실한 것을 밝힐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시구청장 공천을 언급한 적도 있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핵심은 자신이 아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영선 전 의원 외에 시구청장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을 시사한 셈입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시구청장은 시도당 위원장 전결 사항이라 대표와 중앙당을 거치지 않고 시도당 공관위를 통하겠다고 말하는 녹취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되짚어봤다는 이 의원은 일구여덟 곳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도 대표와 상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위법 여부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발단으로 이준석 의원을 지목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 의원이 드디어 협박점법을 구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올해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돌연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해왔는데 김 총영사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때문에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표를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정태훈 기자입니다.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며 비판에 쏟아냈던 김의환 뉴욕 총영사.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지만 김 총영사는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총영사가 만든 한 포럼에 김건희 여사가 팀장으로 참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김 여사 덕에 총영사 자리를 꿰찼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의환은 뒷배는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바로 김건희 여사가 만든 사람인 거죠. 김 총영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총영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표가 수리되면 공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과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공식 업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단체가 중개 수수료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수료를 최고 7.8%만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가게 매출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단체들이 115일간 긴 협의 끝에 최종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식값의 10%에 가까웠던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율은 최고 7.8%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음식의 경우 점주는 지금까지 2,900여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최고 2,300원대로 낮아지는 겁니다. 배달액 발생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하위 20%는 2%, 그 사이의 중간 구간에 대해서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의 시작이 첫걸음을 일단 뛰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동안 배달 플랫폼과 점주들은 10여 차례 회의 동안 계속 이견을 보여왔고 결국 공익위원들에 의해 수수료 상한액과 평균 등 중재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결국 쿠팡이츠가 물러섰고 최고 수수료율을 더 낮게 제시한 배달의 민족안을 일괄 시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입점업체 단체 일부가 합의안에 반대하며 퇴장해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뀐 수수료율과 배달비는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여기 빨간 옷을 입고 열심히 웃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산타클로스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인 영국의 산타 학교로 가보시죠. 여러 명의 산타와 요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국 런던에서 일명 산타 학교가 문을 열고 산타클로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산타 트레이너로 나선 제임스 레벨은 25년 이상 일하며 산타의 호탕한 웃음 기술부터 술록의 이름 외우기까지 정통 산타가 되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영국의 아이들은 이를 덕분에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네요. 아주 많은 다이아몬드들이 박힌 화려한 목걸이가 경매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모두의 이목을 끌었다는데 어떤 세월을 거쳐온 목걸이인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의 몰락을 재촉한 스캔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인데요. 300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조지 왕조 시대의 목걸이로 한 개인 수집가가 경매에 내놨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경매에서 426만 스위스 프랑, 무려 67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사전평가는 최대 200만 프랑, 31억 원이었지만 오랜 입찰 경쟁 끝에 2배 넘게 비싼 금액에 낙찰됐다네요. 거대한 모래폭풍이 미국 캘리포니아를 덮쳤습니다. 거리 전체를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리 전체가 먼지로 가득하고 곳곳에 쓰러진 나무도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각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역 곳곳에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최대 시속이 78km나 되는 거센 폭풍이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20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저기압의 상승기류가 겹치며 폭풍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일본, 일본 젊은 세대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일본 신진작가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또 음악을 넘어선 예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예술의 전당 보컬 마스터 시리즈가 사무엘 윤의 독창적인 무대로 시즌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한 개성과 독특한 사유 구조가 매력적인 일본 젊은 세대의 그림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갤러리 비선제와 비트윈더아트, 일본 도쿄의 아트웨이브와의 협업 프로그램으로 한일 미술문화 교류를 통해 21세기 신미술 확립을 조명합니다. 일본 방송국에서 심사와 전시 과정을 방송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고양이 작가로 알려진 탐으로 아야노, 강렬한 신비주의 아야노 야야, 음악과 자연의 소리를 추상화한 시부타 카오루 등 7인의 작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parpunkt에서 전부의 작가사로 하는 시즌을 맞추는 작업을 organiz었습니다. 음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작가의 작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가가는 조아 미 로우의 스타일이다. 일본의 Questions은 ill정한 조아 미 로우의 스타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의 réalisade가 남성의 공간인 사랑방 또는 문방은 인격을 수행하고 학문을 닦는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며 학문의 기본 문방구인 문방사우를 중심으로 문방 재고와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기물이 놓여 있습니다. 여성 공간의 목공예품에는 의복을 넣어두는 장과 농이 주류를 이루며 머릿장, 문갑, 몸의 단장을 위한 경대, 빛접, 빛 등 화려하고 영롱한 빛의 나전칠기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남녀 공간에 따른 전시 유무를 통해 조선시대에 화려하게 꽃피운 목공예의 세계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의 전통적 틀을 깨고 음악과 무용, 무대 미술을 융합하는 예술적 서사를 펼치는 실험적 무대입니다. 사무엘 유는 고독과 절망, 구원과 희망이라는 5가지 주제를 독일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같은 기악곡을 통해 풀어냅니다. 주제에 따라 배치된 곡들이 서사를 이루며 관객은 방랑자의 감정적 여정에 동행하는 경험을 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는 내일까지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그쳐도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도 날은 포근할 텐데요. 다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에는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강원 산지에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강한 한기가 밀려와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4.1도, 대구는 12.5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1도, 강릉과 대전은 20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4도에서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낮아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